오늘 이렇게 이쁘신 분 나올 줄 생각도 못 해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 느낌 거울 없어요 거울? 구정이랑 같이 보니까 더 빠져든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어 뚜껑을 열고 오늘 약간 첫날이라 아 네 첫날이라 메뉴 개발이 약간 덜 된 거 같아 덜 된다고요? 둘이 사귈 거 같아 둘이 사근데요? 둘이 사근데요?